데미지 미쳤죠? 어 봉풀쥬가 보물인데 진짜? 양보 오케이 양보 좋아요 고춘이 2층 갑니다 이거 못 막아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말씀들었어요 안 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남자 고춘입니다 오늘은 또 고춘이가 또 잠을 푹 잤기 때문에 그냥 부수러 갈게요 오늘 100점 갈게요 3판만 이기면 100점 오케이 3판 이지야 하죠 오늘 100점 가겠습니다 저 오늘 컨디션 발딱 썼어요 컨디션 12시예요 못 막습니다 100점? 너무 웃기다 마음껏 비웃어 그 비웃음 곧 환호성으로 바뀔 테니까 오늘 주말롤? 오늘 금요일이잖아 주말롤 아니야 금요일은 왜 주말롤이 아닌 줄 알아요? 금요일날 이제 내일 주말이니까 다 술 먹으러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 진짜 게임에 진심인 녀석들만 들어온다고요 금요일은 오히려 기회 땅이에요 진심인 녀석들만 이 시간대에 딱 롤킨다고 8시 있다가 어? 정갈한 마음으로 금요일은 주말롤 아니에요 탑 람불 봉풀쥬 오케이 저마텔 봉풀쥬 한 번 가보자 공격적인 올은 네 이거 저번에 해봤는데 진짜 좀 느낌 있긴 해 봉풀쥬를 또 섞어가지고 극대화 시키는 그리고 이게 저마가 너 툴을 많이 되긴 해 런불 힘내? 넌 죽었다 바로 골캐 만들어야겠다 저거 뭐? 런불 힘내? 오늘 잔프 골하니까 컨디션 최상이야 오케이 지금 써도 돼 어차피 어 저마 쓸 일 없어 지금 차라리 기선 제앱으로 넣는 게 나아 하이그나이트 조져 그냥 물약 하나 먹었죠 쫄았다란 뜻 아 좋아요 아빠 점화 벌써 다 돌라 하죠 여러분들 점화 초화에 써도 돼? 점화가 좀 아쉽네? 점화 있었으면 잡았겠는데? 점화 초화에 써도 돼? 지금 제가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런불 상대로 라인전 조금이라도 우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통이랑 쿨감신 들면 점화가 더 빨라진다는 사실 우통이랑 쿨감신 이거 들기완 그냥 할게요 압박감 왜냐면 각이 너무 좋았어 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들기완이 날 것 같아 잡았죠? 못 잡냐? 어아아 1팡이 낫네 체력 15 남았네 이걸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좋은데 진짜 느낌 있지 않아요 이거? 전멸 그냥 복귀텔 탄 다음에 봉풀주로 바꿔주고 느낌 있네 아군이 당하는데요? 오니? 오니? 근데 여러분들 단점 정글러가 렉사이거나 엘리스면 들면 안 됩니다 렉사이는 엘리스잖아요? 그러면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수 있어가지고 이거 점화를 차라리 킬각 때만 쓰지 말고 즐겨한 각 좋을 때 있지 그때 조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돌리는 거지 계속 시간을 아 근데 저 런블를 만나면 많이 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점화가 있으니까 라인전이 세다 라인전 세기도 하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잠을 푹 잤잖아 저 진짜 잠 푹 자면은 잘 안 져요 라인전 데미지 미쳤죠? 잡았다 와 봤어요? 폭딜 봤어? 초시계는 왜 들었어요? 초시계는 아니 들 게 없어요 저 구간에서 들 스펠이 없어 이게 마공점이랑 신발이거든요? 근데 신발을 들면 그 11분까지 신발을 못 사요 나 선신발인데 그것 때문에 못 들고 마공점은 쓸 데가 없어 그니까 그냥 든 거예요 다이브라도 좀 막을라고 자 유채화 온 바로 도망 야 초시계 캐리 이거 도움 되잖아 이거 한 턴이라도 도움 되니까 야 그리고 40원이네 40원이 어디야 개꿀이네 이거 이제 고민이거든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야 탈진을 드느냐 강탈을 드느냐 거든요 강탈 들자고? 너 듣고 있니? 리시나? 나이스 강탈을 드느냐 어 한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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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도망쳐 잘 뺐다 너무 잘 뺐다 이러면 강탈을 잘했다 빨리 먹고 빼는 게 낫죠 에 이거 좋았어요 에 굿 너무 좋았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점화 봉풀쥬 오른 괜찮지 않아? 지금? 느낌 좀 상당한데? 혹시 봉풀쥬가 중후반의 밸류가 괜찮다 어니? 집중 집중 오케이 절대 안죽고요 어 근데 빅토로가 좀 세다 잠깐만 빅토로 좀 세다 빅토로 좀 세 빅토로 좀 세 아이고 차지말지 저거 빼야 될 것 같은데? 빅토로 존나 세인데? 빼야 안 될 것 같은데 이거? 되냐? 어 탈리아 오는데? 우와 되는구나 와 되는구나 이야 아 아 승리 ㅋ ㅋ ㅋ ㅋ ㅋ 한파링이면 백점 드디어 일층 가나? ㅋ ㅋ ㅋ ㅋ ㅋ 너무 아침해가지고 못봤어 아 그래? 윤조 좋아? 뭐야 아니 뭐야! 아니 딩거가 레드나 먹었는데 아니 1레벨 아니이 이게 말이 되냐구 그냥 이렇게 딜격을 해버려 초반에 점화 아껴봤자 똥일 것 같아요 과감하게 딜격 나왔을 때 저렇게 걸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어 잡았다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잡았다 이건 어려운 거였는데 어 이거 진짜 어려운 플레이였어요 뛰어가는 니코의 무빙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우 진짜 잘했다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 좋됐다고 알림 양보 오케이 양보 좋아요 오늘 폼 좋죠 오늘 잠뻑 잤어요 잠뻑고 잠뻑장 고춘이의 집중력은 남다르다 잡았죠 지금 니달리가 이거 킬 먹으러 타본 거거든요 아 바텀 육 데스 씨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드 솔킬이네 뭐지 뭔가 이상한 거 같긴 해요 게이밍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아 아 그만 죽자 제발 와 야 니달리는 진짜 잘한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오 뭐야 포탑 먼저 갔네 나이스 야 근데 생각보다 뭔가 괜찮지 않나요 뭔가 뭔가 분발한다 파텀 먼저 깼고 미드 이거 솔직히 거의 깬 거고 탑은 제가 엄청 많이 깼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리고 이거 니코 있잖아요 이거 라인전 한 원툴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되게 할만해 보이는데 뭔가 자 안 되냐 나이스 이 또한 점화의 힘이다 그래서 마저 하나 정도 가지고 봉풀쥬 탈포는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 턴에 한번 조금 방어적인 스펠 하나 들어야겠다 킬 어 봉풀쥬가 봉홀인데 진짜 아 괜찮다 이거 시작하지 어 햇바로 어 될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이거 개나이스 판단인데 이거 딩거잖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ㅈ됐다 야 다 좋았다리 앗 앗 앗 아 아 근데 판단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주는 거였어 이거 어차피 주는 거여서 바론이라도 먹고 죽은 거야 이거지 이것이 오른 장인 오잠깐 나이스인데요 탈진이요 탈진 탈진 나이스 탈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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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 할만해 지원군 오고있어 도망가 어라라? 나 왜 사라왔지? 어라? 안 죽었네? 나이스 잘했다 이거 잘했다 죽지만 않으면 죽지만 않으면 이쪽이겠죠? 그렇죠 이거지 뻔하지 이건 이거 밀어야 돼 니코 바텀이거든요? 니코 바텀이야 이거 해야돼? 아 제대야 진짜 이거는 하아 미쳐버리겠다 아 진짜 제대야 아니 한판에 한 명씩 말썽쟁이들 있어 나이스 그렇지 이거잖아 어 나 오늘 폼 진짜 좋다 그쵸? 궁극기가 백발 백중이여 나이스 그렇죠 이게 화염돌진이 2타 판정이라 저게 벗겨져요 펜씨가 이건 무슨 뜻이지 절대 안 죽는다 이거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잡아줄 수 있냐? 야 야 나이 나이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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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거 바쁘냐 바뻐 너무 기다려줘 마무리 짠 정훈이 승리 두부 불안해 서사 멕рыв 승! 이야 딱 100점!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제 내려가릴만 남았네요 컷 1층 이제 진짜 한 2주 남았나? 하루에 50점씩 올리면 되긴 하거든요 지금 그만 컷이 아 500점인가? 480점? 400점만 더 올리면 돼요 400점만 더 올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어쨌든 이번 시즌 시즌 1호 100포인트 아름다운 100포인트 바로 저마텔로 찍었습니다 아니 이거 저마텔로 이걸 찍네? 주차요? 아니 뭘 주차해요 어차피 뭐 마스터나 마스터 0점이나 마스터 100점이나 의미 없어 마스터 주차만 하면 돼 마스터 주차만 아 아 아 슈델 원딜이 없다 아 아 다치해줘 다치해줘 서포트 둘이야 아 아 진골 났어 아 진할 줄 알아? 아 아 아 진할 줄 모르잖아 다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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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다치해 난 몰라 안 볼 거야 나 안 볼 거야 하나 둘 셋 얍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이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이 장 열겠습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말씀 들었어요 이런 판 이길 수도 있어 아 노력은 가상했고 아 이게 이길 리가 없는데 아 아 기대가 안 된다 기대가 안 돼 뭐 조금 있다가 그냥 퍼스트 블러드 바텀하고 15GG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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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애 하겠지 뭐 아니야 아니야 퍼스트 블러드 어 잠깐만 어 어 어 뭐야 마법인가 당신 뭐야 오케이 알았어 어니 아 아 이러면 좋았다 아 이게 전멸 없는 그 딱 아 이거 딱 당했네 6분까지만 안 죽으면 되거든 6분에 이거 전멸 나오는데 아 바보 이거 제가 좀 잘못했네요 어 어 어 잠시만 어 어 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러다가 지는 거 알지 이러다가 기대감 이렇게 심어놨다가 지는 거 알죠 난 다 알아 내가 속을 거 같아 나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나 하나도 기대 안 하는 줌 완벽한 호응이었죠 이것까지 먹으면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조합이 솔직히 말해서 상대가 더 좋거든요 일단 카갈 카갈의 유미야 유미 에코 유미 카밀 이게 다 돼 상대 조합 개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뭔지 알죠 상대 조합이 진짜 좀 맛있어 유미 탈 애들도 많고 우리 미드는 카르마요 야발 카르마인데 이름이? 어떻게 이름 우리 미드 그래도 카르마 장인이겠죠? 아 그렇지 우리 원딜에 비하면 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매콤해 닉네임이 지오탑을 파괴했습니다 바텀 이겼네? 뭐야 오케이 이겼어 진짜 모임 아니 잘하는데 아니 와 아 10파제 나왔어? 어? 야 초시계 진짜 좋았다 그쵸? 초시계 너무 좋았어 솔직히 초시계 안 했으면 못 버텼다 그쵸? 초시계 안 했으면 못 버텼어 사실 들 거 없어서 초시계 든 거거든요 어쨌든 개이득 봤음 초시계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? 그게 포인트예요 있는 줄도 모르는 근데 아직 안 이겼어 이거 진짜 아직 안 이겼어 이거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아 이거는 근데 아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어 개꿀 야 이거 좋다 너무 좋다 아 야 카르마 잘하네 야발 카르마 개 고수인데요? 야발 카르마? 어어? 이걸? 어어? 잠깐만 이걸 왜 어째서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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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도 돼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어이구 유미짱 와 잘하 어 잠깐만 얘들아 너네 전적 왜 구려 아니 너네 전적 왜 안좋아 진짜 모름 롤이 억가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전 재산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 근데 진짜 전적은 질만 했어 근데 닉네임은 그냥 뭐 15G지 그냥 이럴 거 같은데 어라? 옳은 초시계에서 터짐 인정 이걸 이기네 어떤 롤알볼 쉐키가 닿지하라 그랬어 누가 닿지하라 그랬어 누가 롤 1도 모르네 진짜 닿지해 야 이거 솔직히 잘했지 초시계에서 터졌어 초시계에서 진짜 들 거 없어서 든 초시계의 게임이 터졌어 고춘이 2층 갑니다 이거 못 막아요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? 개꿀인데 이거? 3연승인데? 아니 아무튼 조금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점화텔 이거 생각보다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거든요 내 손에 딱 맞네 이게 내 플레이에 이게 맞아 뭐 점화로 깜짝 킬각을 준다든지 스펠 계속 바꾸면서 유틸적인 부분을 좀 보완한다든지 그래도 점화텔 괜찮은 거 같은데요?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좀 약간 경험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전멸이 없는 게 생각보다 초반에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라인 한 번 조지면 진짜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한 번에 확 밀고 확 땡기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라인 관리 잘해야 되고 갱 동선도 잘 생각을 해야 돼 아무튼 뭐 이렇게 조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전 말했어요 유튜브 보시고 갑자기 어? 오른 열판도 안 했는데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쿠쿠르 삥뽕 솔랭 바로 오른 띡 박은 다음에 점화텔 락인 그다음에 팀원들이 물음표 물음표 님 뭐함? 어? 고춘이가 이거 가래요 030 받고 그냥 고춘이가 이거 하래요 하면 안 돼요?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따라하지 마세요 좋았다 116점 잔푹짱 고춘이 이거 못 막습니다 잔푹고 진짜 미쳤다 전멸 들어 엣지 너 말했다 전멸 들어 했어 이거 상황 보고 가야 돼 이제 100점은 유튜브에 이렇게 탁 박제해놔야지 해바! 에허허허허허ё 에허허허허허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감사합니다.